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68편, 충선왕, 토번으로 유배되다 극본 이상남, 연출 임종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려의 제27대 임금이었던 충수광 원년 서기로는 1314년에 해당하는 고려 역사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월 일부 대신들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나라 곳곳에 백성이 떠나버려 황폐해진 전답들이 있다 하는데 그런 곳은 다시 땅을 잃고 농사를 짓도록 하되 일정 기한을 정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여러 민폐들을 상황에 맞게 없애거나 바로잡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알겠는가? 예, 추노라 자, 이때가 분명히 충수광 원년인데요 지금 고려 조정의 대신들을 모아놓고 훈실을 하는 이 사람은 충수광이 아니고요 이미 왕위에서 물러난 상황입니다 충수광의 부왕, 충선왕이죠 부왕께서 내리신 교지에 따라서 새로 임용된 관리의 명단을 발표하겠소 홍규를 남양 부원군으로 그리고 김지견을 나간군으로 봉화할 것이며 이 호를 판삼사사에 오잠을 삼사사에 백의정을 첨입평리에 임명할 것이오 네, 이 사람이 바로 만 20세로서 충선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충수광입니다 그동안 원나라에서 고려의 교지를 보내서 이른바 전지정치를 해오던 충선왕은 이때에 이르러 아들 충수광에게 왕위를 물려준 직후에 함께 고려로 귀국하는데요 아들 충수광에게 왕위를 물려줬다고는 하나 국왕으로서의 권한은 모두 상왕인 충선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충수광은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국정을 수행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것이죠 인사권 역시 상왕인 충선왕이 좌지우지했는데요 조계중의 승려 경린과 경총은 과인이 신임하는 승려이므로 궁중 출입을 자유롭게 허락하라 했는데 어찌 됐는가 그렇게 조치하였사옵니다 상왕전하 그 두 승려에게 대선사의 승직을 내리라 했거늘 어찌하여 아직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냐 아렵기 황성하오나 두 승려에게 대선사의 승직을 부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관이 그 임명장에 서명을 거부하는 바람에 뭐라? 반대하는 간관들을 모두 불러오라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손으로 직접 곤장을 칠 것이야 결국 임명장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던 간관들은 유배형에 처해지거나 강직 혹은 좌천 등의 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강압적인 인사권을 국왕인 충수광이 아니라 이미 왕위에서 물러나 상왕으로 있던 충선왕이 휘두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뒤인 1월 22일 전하, 소사가 전별주 한 잔을 올리겠사옵니다 그리하라 경들은 내가 없는 동안 왕을 도와 나란 일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라 알겠는가? 분부대로 이행하겠사옵니다 사망전하 아들인 충수광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원나라에서 함께 귀국했던 충선왕이 다시 원나라로 떠납니다 그 전에인 1313년 4월의 고려사 저료의 기사에서는 충수광이 부왕인 충선왕을 모시고 연경을 출발하였다 상왕은 왕위를 물려주고 계속 연경에 머물려 하였으나 원나라 조정에서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마지못해 돌아오게 된 것이다 충선왕이 귀국하게 된 연유를 이렇게 기술해 놨습니다 열 달 만에 다시 원나라를 향해 떠난 것입니다 그 다음 달인 2월에 원나라 황제가 상왕에게 연경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올라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사전에 황제로부터 원나라에 와서 지내도 좋다는 언지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면 고려에는 충수광이 왕위에 있으면서 원나라에서 충선왕이 보내온 전지에 따라서 정치를 하고 원나라에서는 충선왕에 의해서 세자로 책봉된 충수광의 사촌인 왕고가 버티고 있고 원나라로부터 시망의 지위를 부여받은 이 충선왕 역시 원나라의 수도인 연경에 머물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원나라로 간 충선왕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요? 충선왕은 원나라 연경의 저택에다 만권당이라는 서재를 짓고서 그를 잘 아는 선비인 연복, 요수, 조맹부 등과 더불어 교유하면서 고증도 하고 연구도 하였으며 스스로 즐겼다 이곳 원나라 서울의 학자들은 모두 세상에서 손꼽히는 사람들인데 내 주위엔 그런 사람이 없으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네 그러면서 고려로부터 젊은 학자 한 사람을 불러들이는데 그가 바로 충렬왕 27년에 15살의 나이로 성균시험에 합격했던 이재현이었습니다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는 당시에 이재현이 충선왕의 부름을 받아서 원나라에 갔던 것이 고려의 성리학 중흥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충선왕은 어떤 의미에서는 원나라 안에서 유학자들을 후원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충선왕이 전부 중국의 학자들만 와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젊은 이재현을 불러다가 그 만권당에서 원나라에 저명한 유학자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했다 사실은 같이 공부한다기보다는 이재현이 배우는 입장이었을 겁니다 실은 이 만권당을 통해서 아주 고려로서는 아주 중요한 성과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 원에서 부흥하고 있었던 성리학이 이 만권당을 통해서 이재현을 통해서 고려로 소개되고 수용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이때 원나라의 황제는 인종이었는데요 어느 날 인종은 충선왕에게 원나라의 승상직을 맡을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번에 우승상이 파직되는 바람에 공석이 됐는데 그대가 고려의 왕이도 넘겨주었으니 승상직을 맡으면 어떠하겠는가 황제 폐하 저는 아주 작은 나라의 정치를 맡은 것도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워 아들에게 넘겨주었사옵니다 헌데 어찌 대원제국 조정의 승상자리에 오르겠사옵니까 감히 죽기를 맹세하고 명을 거두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그대는 권세를 잘 피하는 재주가 있다더니 짐이 그 사실을 이제야 알겠구나 글쎄요 충선왕이 벼슬자리에 초연한 성품이어서 황제가 제안한 승상직을 고사했을까요? 그렇다면 충선왕은 원나라의 수도인 연경에서 한인 출신의 유학자들과 교유를 즐기느라 고려의 정치권력은 아들인 충수강에게 맡겨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고려사의 기록을 짚어나가다 보면 원나라에서 상왕이 전지를 보내 이러이러한 명을 내렸다 이런 기록이 줄기차게 이어집니다 통화대 김광철 교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원도에서 상왕의 지위에 있었던 충선왕이 그야말로 교지를 전환하는 방식 전지정치의 방식으로 실제 전국군영은 충선왕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수강은 실제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여기에도 충수강과 또 그 지지 세력은 매우 불만이었죠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그것만 봐도 충수강은 왕위에 있었지만 적어도 충선왕이 살아있는 동안 또 뒤에 가면 토번에 유배됩니다만 토번에 유배되기 이전에는 실제 왕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하! 왕자님이 태어나셨사옵니다 감축들이 옵니다 주상전하! 감축들이 옵니다 주상전하! 고려에서 왕자가 탄생합니다 충수강이 아들을 낳은 것이죠 정상적으로 하자면 바로 이 아이가 고려의 세자가 돼서 다음 국왕 자리를 이어받아야 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세자가 책봉돼 있었습니다 충수강의 사촌인 왕고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왕고는 원나라의 연경에 거주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새로 태어난 왕자의 할아버지가 되는 충선왕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내 아들이 고려의 국왕이고 첫 손자가 태어났으면 마땅히 세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이미 세자짜리는 조카인 왕고에게 줘버렸으니 장차 이 일을 어찌한다 고민 끝에 충선왕은 다시 황제를 찾아갑니다 폐하 한 가지 주청 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총인지 말해보라 심왕이를 조카인 왕고에게 물려주기를 청하옵니다 그렇다면 고려의 왕이도 심왕의 지위도 다 내려놔버린다는 얘기인데 장차 사람들이 그대를 뭐라 불러야 하는가 생각해둔 호칭이 있사옵니다 폐하 저는 태위왕이라는 호칭을 만들어서 아랫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르라 하겠사옵니다 상왕이 황제에게 주청하여 심왕의 위를 왕고에게 물려주고 스스로 태위왕이라 일컬었다 황제가 왕고를 개부의 동삼사 심왕으로 책봉하고 양왕의 딸에게 장가들도록 하였다 작은 아버지인 충선왕으로부터 심왕의 지위를 물려받은 데다가 원나라 왕실의 장가를 들어서 부마의 지위까지 얻었으니 왕고의 지위가 부쩍 강화된 셈이죠 충선왕은 어떤 계산을 했던 것일까요? 충해왕이 탄생했을 때 왕고가 가지고 있었던 고려 세자의 지위가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아마 충선왕은 고에게 물려줬던 세자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왕고를 통해서 충숙왕을 견제해야 된다고 하는 애초의 목표는 그대로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왕위 가운데 하나 남은 심왕이를 왕고에게 물려주는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들은 고려왕이 되고 조카는 심왕이 돼서 서로 견제하게 되니까 자기의 지위는 손상받지 않을 것이다 충선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심왕의 지위를 조카에게 줘서 아들인 충숙왕을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계산을 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잠시 시간을 좀 건너뛰어서 고려 국내로 눈길을 돌려보겠습니다 충숙왕 5년 2월 전하! 제주에서 긴급한 보고가 올라왔사옵니다 제주에서 말이냐? 무슨 일인지 알아도록 하라 모반사건이옵니다 뭐라? 모반사건이라 하였느냐? 어떤 자들이 모반을... 몇몇 백성들이 물이 지어 일어나서 제주의 성주와 왕자가 쫓겨났다 하옵니다 제주 신뢰들을 불러 모아라 대책회의를 할 것이다 제주에서 밀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시기 제주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김광철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이 제주 밀란은 원간석기 고려사회에서 발생한 유일한 항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민왕 대가면 모코의 난이 일어납니다만 그전까지는 유일한 항쟁인데 제주 사회는 충렬왕 20년 이래 고려로 기속되어서 제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칭이 되고 고려 정부에서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목마장 관리라든가 이걸 위해서 원에서 단사관이 파견되고 있어서 이 당시 제주 사회는 고려 정부와 원 두 측에 의해서 이중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 토착 세력인 성주를 비롯한 지방관들 그리고 목마장을 관리하는 원나라 관리들로부터 이중으로 수탈을 당해서 고통받고 있던 주민들이 결국 들고 일어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규 평리 송영을 보내서 안무하게 하였다 송영이 제주에 도착하기도 전에 반란군 무리가 스스로 저희들의 괴수였던 사용과 김성 등 두 명을 참하고 와서 항복하였다 송영을 제주 목사로 임명하였다 얼마 뒤에 왕이 상왕의 명을 받아서 대호군 장공윤과 제주부사 장윤화를 순군옥에 가두었다가 나중에 귀양보냈다 반란이 일어난 것은 이 두 사람이 타막하고 횡포하였기 때문이다 앞에서 소개한 대로 결국 제주 밀란의 뒷처리도 원나라에 있던 상황 즉 충선왕의 지시를 담은 전지가 도착하고서야 완료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모든 국사가 그러했습니다 고려사 절여에서도 충선왕의 전지정치의 폐회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원나라에 있으면서 모든 나란 일을 멀리서 교지를 전하여 시행했으므로 상황 측근에 너댓 명의 무리가 권력을 휘둘러 친척과 친구들 그리고 뇌물을 주는 자에게 능력에 상관없이 높은 벼슬을 주는 바람에 충수강이 자못 불평하는 마음을 품었다 그러나 상황의 총회의를 받고 있는 자들이라 감히 어찌하지 못하였다 2년 뒤인 충수강 7년 2월 원나라 연경의 충선왕 저택 전하! 상왕 전하! 왜 이리 호들갑이냐? 글라사옵니다! 황제 폐하께서 붕어하셨사옵니다! 뭐라! 황제 폐하가! 어찌 이런 일이! 원나라 황제 인종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인종의 아들이 왕위에 올라 영종이 됩니다 황제가 교체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다면 원나라에 머물고 있는 충선왕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애초에 무종과 인종이 힘을 합쳐서 황제가 되었을 때 그 둘 사이에는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무종이 먼저 황제가 되고 그다음은 동생 인종이 황제가 되고 인종 다음에는 다시 무종의 아들을 황제로 한다고 하는 이런 합의가 있었는데 인종이 이걸 깨트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조카가 다음 후계자가 돼야 하는데 이 약속을 어기고 자기 아들을 황제로 만들었고 그 아들이 바로 영종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기태우와 테무데르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종이 황제가 된 다음에도 다기태우나 테무데르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쳐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영종은 황의를 물려받는 과정에서는 할머니인 태후와 태후의 측근인 우승상 테무데르의 도움을 받았지만 막상 황제가 된 다음에는 영종이 태후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영종의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흥성태후 세력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영종이 독자적인 황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충선왕은 이와 같은 국면을 잘 보고 있었지 않았느냐 흥성태후 세력에 대해서 숙청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서 강남으로 가게 되는 것은 이전에도 강남에 한번 불교행사를 위해서 간 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때 강남으로 가는 것은 불교행사만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숙청의 한라를 피하기 위해서 강남으로 갔던 것인데 네, 여기에서 죽은 인종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인종으로부터 황제의 위를 이어받은 영종의 할머니이기도 한 인물을 이익주 교수는 다기태후 이렇게 얘기하고요 김광철 교수는 흥성태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자면 흥성태후의 이름이 다기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입니다 어찌됐든 황제가 바뀌고 나서 원나라 황실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충선왕은 일단은 원나라 수도인 연경을 떠나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선왕은 일단 새 황제인 영종을 찾아갑니다 경하드리옵니다 다녀오겠사옵니다 사서에는 내릴 강자에다 향기 향자를 써서 강향 강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향을 내리는 것이 아마도 불교 행사의 일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강남은 물론 중국의 강남 지방으로서 예전의 남성 지역을 일컫습니다 사서에서는 충선왕이 세상 일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두려웠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자청해 강남으로 피해간 것이라고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충선왕은 측근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강남으로 행차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오, 저기 사찰이 보이는구나 어떤 전인지 아느냐 저곳이 바로 금상사라는 도량이옵니다 전하 알겠느니라 과인이 주지를 만나 직접 향을 내려야겠다 멈춰라! 성 멈추지 못하겠느냐! 너, 너희들은 누구냐? 모험하구나! 이분은 고려국의 상왕이시다!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황제의 명을 받고 왔느니라! 전 고려왕을 소환하라는 황제 폐하의 칭명이시다! 모두 포박하라! 네! 누구라 하였느냐! 황제 폐하께서 나에게 소환력을! 황제가 충선왕을 소환하도록 명을 내렸다고 했는데요 단순한 소환력이 아니라 군대를 보내서 체포했다고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해당 기록을 읽어보면 상황이 훨씬 더 긴박하고 공포스러웠던 것으로 기술돼 있습니다 금산사에 이르렀을 때 황제가 사자를 보내어 급히 소환하고 기마병으로 하여금 다그쳐 몰아오게 하니 시종하던 신뢰들은 모두 달아나 숨고 홍예군 박경량과 수안군 이현송은 독약을 먹고 죽었다 이렇게 해서 충선왕은 원나라 서울인 연경으로 호송되어 왔는데 새 황제 영종이 중서성에다 이렇게 명합니다 중서성에서는 관원을 동원하여 전 고려왕 왕장을 본국인 고려로 호송하도록 하라 그런데 영종이 이렇게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선왕은 즉시 고려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여전히 연경에 머뭅니다 그러자 원나라에서는 충선왕을 가차없이 죄인 취급을 하는데요 원나라에서 상황을 형부에 회부하였다가 조금 뒤에 머리를 깎고 석불사에 유치하였다 그리고 두 달 뒤인 12월 문을 열어라! 죄인은 황명을 받으라 전 고려왕 왕장을 토번으로 유배하라는 증명이시다! 죄인을 호송하라! 예! 원나라에서 상황을 토번 살사결 땅으로 귀양보냈다 원나라 서울에서 만오천이나 먼 거리였다 상황을 수종하던 재상, 최성지 등은 모두 도망하여 나타나지 않았다 오직 직보문각 박인간과 대호군 장원지 등 18명이 호종하여 유배지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충선왕은 원나라 황제 영종이 고려로 귀국하라고 명했을 때 어째서 서둘러 귀국하지 않고 원나라 연경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엔 귀양가는 신세가 돼버렸을까요? 충선왕은 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전처럼 원도에 있으면서 계속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오판했던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 가면 국면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석불사에 앉아서 머리를 깎고 그래서 아마 이런 숙청을 가하려고 하는 세력 안에도 강경파와 옹검파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 가운데 옹검파는 고려로 귀국시키려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강경파의 입장이 강화됨으로 해서 토번에 유배되는 그런 길을 걷게 된다 충선왕이 귀양갔던 토번은 지금의 티베트 지역입니다 그런데 고려사 자료에는 충선왕이 토번으로 유배되는 등의 박해를 받게 된 데에는 고려 출신 환관에 모략이 있었던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환관의 한자식 이름은 임배관독고사입니다 그의 3월에 상왕인 충선왕은 원나라 황태우의 허락을 받아서 환관 임배관독고사 등 6명이 탈취한 토지와 노비들을 모두 찾아서 본 주인에게 돌려준 일이 있었다 처음에 백안독고사는 스스로 거세하고 고자가 되어 기회를 엿보다가 인종 황제의 잠자에서 인종을 삼겼던 환관이었다 아첨하고 음엄하여 불법을 많이 저질렀으므로 충선왕이 매우 미워하였다 백안독고사가 워낙 후대하고 있었으므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백안독고사가 충선왕에게 무례를 범한 일이 있어서 충선왕은 태후의 허락을 받아서 그에게 장형을 가하게 됩니다 백안독고사의 충선왕에 대한 원한이 깊을대로 깊은 상태에서 인종이 죽고 태후 역시 물러나 별궁으로 물러나자 이 백안독고사는 팔사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충선왕을 무고하고 참소했기 때문에 결국 충선왕이 귀양을 가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 인백안독고사는 팔사길이라고 하는 누구냐면 테무데르의 아들입니다 테무데르의 아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테무데르의 하수인의 역할을 했던 거죠 테무데르가 충선왕을 공격할 때 그 공격의 맨 앞장에 서 있었던 것이 바로 충선왕과 평소의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 있었던 고려인 환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원에서 정쟁이 일어나고 충선왕이 유배를 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고려에 있던 충숙왕도 여기에 끼어들게 됩니다 충숙왕은 20살의 왕이 되었지만 한 번도 왕 노릇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비로소 아버지가 유배당하면서 친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물론 인백안독고사라는 환관이 충선왕을 모략하는 데에 앞장서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선왕이 토번으로 유배당한 것이 순전히 인백안독고사의 충선왕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인백안독고사가 여기에 대해 앙심을 품고 영종이 즉위하니까 그걸 배경으로 해서 참소를 했고 그 때문에 토번에 유배된 거 아니냐 이렇게 고려사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백안독고사의 참소 때문에 토번에 유배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충선왕의 토번 유배는 앞서 얘기했던 원내의 전국동향 이 토번 보낸 측은 영종과 그 지지 세력들이 충선왕을 유배보냈던 것인데 결국은 흥성태후 세력의 숙청 차원에서 이렇게 충선왕을 토번에 유배보낸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상황으로서 전지를 통해 고려의 정치를 쥐락펴락해오던 충선왕이 토번으로 유배를 떠나버린 상황에서 고려의 충수광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까요? 사실 충선왕이 유배형을 받기 2년 전에 이 충수광은 고려에서 홀로서기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20세가 넘었던 충수광으로서는 상당히 불만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왕권을 강화해서 친정을 하려는 이런 의지를 보입니다 그것이 왕위에 오른 지 5년이 되는 충수광 5년에 개혁을 표방하는 교서를 반포하고 나름대로 왕권을 한번 행사해 보려는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아버지의 측근인물들입니다 아버지의 왕권을 대신 행사하고 있는 권한공, 최성지, 최홍철 이런 사람들의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익주 교수가 거론한 충수광 5년의 정치개혁 시도 내용을 짚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전하, 각 지방 9년에서 최홍철에 대한 원성이 매우 높사옵니다 과인도 들어서 알고 있느니라 세금 부과를 마음대로 하는가 하면 백성들의 전지를 무단으로 탈취하는 등 그 횡포를 이제 더 이상 두고보기 어려운 지경이다 하오나, 원나라에 계시는 상황께서 최홍철에게 전국 5도를 순방하라는 임무를 내리지 않았사옵니까 더군다나 그자는 상황전하의 총애를 받고 있는 권한공, 최성지와도 사이가 좋아서 함부로 다뤘다가는 상황전하가 노하실 것이옵니다 아무리 내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기로 가렴주구를 일삼는 탐관오리들을 어찌 그냥 두고보란 것이냐 과인도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김천일과 장원조를 불러오도록 하라 충수강은 김천일과 장원조를 각도에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교지를 내립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국권해야 나라가 편안할 터이다 헌데 근래에 괴로운 일이 많아서 백성은 향토에 편안히 살지 못하고 고울은 시들어서 피폐한 지경인데 수령들이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사헌부에 신하들을 보내서 백성들의 고통을 묻고 상벌을 엄중히 시행하려 한다 만일에 과인이 파견한 사신이 사육을 줬고 공평한 마음을 버린다면 역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가렴주구를 일삼는 지방관리들의 행태를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특명을 내린 셈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충수강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을까요? 그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명을 받고 파견된 김천일은 왕에게 거짓을 보고하였고 적발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장원조 또한 재주가 졸렬하여 적발한 사항이 없었으며 재상 김정미만이 불법으로 징수한 관리들을 적발하여 보고하였다 그러자 충수강은 김천일과 정원조를 궁궐 안뜰로 불러들입니다 과인의 명을 가볍게 여긴 저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태양을 가한 다음 인월두에 유배할 것이다 저자들의 벌기를 사정 두지 말고 내리쳐라 충수강의 이러한 시도는 단발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혁으로 이어집니다 충수강 5년 5월에는 재패사목소라는 생소한 이름의 관청을 만들어서 비리적결 정치개혁을 담당하게 하고 한 달 뒤에는 재패사목소의 이름을 다시 찰리변위도감으로 직접 고쳐짓기도 합니다 충수강이 재패사목소를 찰리변위도감으로 고치고 세력있는 자들이 강탈한 전민을 모조리 찾아내어서 주인에게 돌려주니 중앙과 지방에서 매우 기뻐하였다 비록 원나라에서 여전히 전지를 보내오는 충선왕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모처럼 자기 목소리를 내려는 상황이었는데 아버지인 충선왕이 토번으로 유배당했다는 소식이 날아듭니다 이어서 이듬해인 충수강 8년 정월에는 충수강에게 원나라 조정으로 입조하라는 지시가 전달됩니다 자, 출발하라! 출발하라! 자, 이때 충수강은 원나라로 향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충수강에게 충선왕의 유배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유배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분명히 판단이 됐던 것이고 그 이후에 바로 아버지 충선왕의 측근인물들을 전부 배제하고 자기가 신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조정을 채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국내에서는 친정을 하면서 원에 들어가서는 심왕으로 있던 왕구와 대결을 하려고 하고 그때 결정적으로 충수강이 하고자 했던 것은 심왕구가 가지고 있었던 고려세자위를 되찾아오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네, 비록 충선왕이 토번으로 귀양을 갔지만 원나라에서는 사촌인 왕구가 심왕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충수강 유고시에 고려의 왕위를 물려받을 세자로 책봉돼 있었으니 충수강으로서는 기왕의 원나라에 간 김에 왕구로부터 세자의 지위를 회수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주고 싶었겠죠 드디어 충수강이 원나라의 수도 연경에 도착하는데 그가 머문 곳이 다름 아닌 임백안 독고사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인 충선왕을 모략하고 잠수해서 결국은 멀리 토번으로 유배시키는 데에 앞장섰던 바로 그 고려 출신 환관이 임백안 독고사였기 때문에 달리 말하자면 아버지의 원수인 셈인데요 원나라에 간 충수강이 그 집에다가 여장을 풀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고려사 저류에는 이때 충수강이 임백안 독고사의 집에 유숙한 데 대해 사관에 비평을 실어놓았는데요 그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환관 백안 독고사의 간악하고 음엄한 성품 때문에 충선왕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이에 원안을 품고서 영종 황제에게 무고로 참수하여 충선왕을 귀양가게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충수강에게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원수일지인데 원나라에 들어간 충수강은 황제에게 아려어서 백안 독고사의 죄를 다스리기는커녕 도리어 그의 집에 기거하면서 그의 일족에게 노예 신분을 면제하여 양민이 되기까지 하였으니 도대체 충수강은 무슨 마음을 품은 것인가 사관의 말 맞다나 당시에 충수강은 무슨 마음을 품었던 것일까요 김광철 교수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동안 권력을 행사해왔던 충선왕 측근 세력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져왔던 때에 그들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충수강은 원나라에 입주하면서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원나라 서울에 충수강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마땅한 기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백안 독고사가 영종하고 영종의 총애를 받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백안 독고사를 매개로 해서 원황실하고 관계를 개선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철을 백안 독고사의 집에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면 서슴없이 손을 잡겠다는 계산을 한 모양인데요 그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을까요 귀양간 충선왕이 고려의 신하들에게 자신의 처지와 심경을 담은 애절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옵니다 내가 운명이 기구하여 이런 환난을 당하였도다 외로운 몸이 만오천리의 노정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토본으로 왔으니 우리 고려의 사직을 욕되게 하였구나 편안히 잠을 잘 수도 없으며 음식을 먹어도 맛을 알지 못하겠다 조정의 여러 국로들이 노심초사할 것을 생각하면 실로 황성하고도 부끄럽구나 국왕이 나에게 어려서 철이 없으므로 전일에 나를 꺼리던 여러 소인들이 반드시 내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을 다행하게 여겨 간교한 짓을 함부로 할 것이다 필시 우리 부자 사이를 이간하려 할 것이니 나라의 원로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모아서 내가 빨리 고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노라 그런데 이때 원나라에 들어갔던 충수강 역시 고려에 돌아오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원나라에 억류돼서 무려 4년 동안이나 고려에 돌아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이익주, 김광철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볼까요? 충수강은 오래 머물려고 갔던 것은 아니고 아마 자기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마 가장 중요한 목적은 왕고가 가지고 있는 심황위 그리고 고려 세자의 지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충수강이 원에 가 있는 동안에 원의 정세가 복잡하게 진행이 되면서 충수강이 원에 억류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음 의도하고는 다르게 원에서 장기 체류를 하게 됐던 것이죠 충선로왕이 토번에 유배되었지만 충수강이 원나라 서울로 불려들어가서 소위 입조라고 하는 형식으로 불려들어가서 원나라에서 고려로 돌려보내지 않거든요 그게 한 4년 가까이 됩니다 귀국하지 못하게 된 데는 원황신이나 원조정의 고려 통제 방식이 개입되었다고도 보지만 심황파의 책동이 충수강을 원도에 붙잡아두도록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김광철 교수는 충수강이 고려에 돌아오지 못하고 원에 억류된 것이 이 충수강과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던 심황 왕고 세력의 책동 때문이라고 분석하는데요 그 두 사람의 경쟁과 갈등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이제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충수강 8년 8월 심황 왕고의 측근인 최하중이라는 사람이 고려에 돌아와서 제추 신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원나라 황제가 심황 전화를 고려의 국왕으로 임명하시였소 뭐라 고려왕이 됐다 어찌 이런 일이 우리 주상은 어찌 됐단 말인가 그런데 같은 날 저녁 역시 원나라에 가있던 이련이라는 사람이 고려에 돌아와서는 충선왕의 신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고려사 저료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련이 말하기를 충수강에게는 아무런 탈이 없다고 하자 제추 신뢰들은 그제서야 최하중에게 속은 것을 알았다 애초에 상황이 심황을 자기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것을 믿고 심황이 고려 국왕이 되고자 욕심을 부린 것이다 황제가 심황 왕고를 새로이 고려왕으로 임명했노라고 거짓말을 툭 던져봤던 최하중은 다시 심황을 모시겠다며 원나라로 돌아갑니다 한편 이때 원나라에 가있던 충수강에게는 원나라 황실이나 조정의 상황이 대단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힘이 되주었던 흥성태후 다기가 세상을 떠나고 역시 충수강 편이었던 승상 테무테르 역시 그 즈음에 사망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원에서 세대교체가 한번 있으면서 새로 즉위한 젊은 황제 이 영종의 지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었던 것이죠 영종의 황제권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배주의 역할이 커지고 이러면서 유배되어 있었던 충선왕에게도 이제 유배에서 풀릴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생기게 되는데 충수강과 심황의 대립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충수강이 불리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자기를 후원하고 있었던 다기태후가 죽고 테무대로도 죽었고 이러면서 이제 그쪽 세력에서 자기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영종이나 배주는 심황을 지원하게 됐던 것이죠 원나라의 사정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한 심황 왕권은 이제 본격적으로 고려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충수강을 참소해서 곤경에 받들입니다 일찍이 충선왕이 원나라에 있을 때 충선왕을 시종하던 백응구라는 자가 재물을 불리는 데에 능하다고 하여 심황이 사물을 맡기려 하였으나 백응구는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심황 왕구가 황제 배하 고려로 돌아간 백응구를 데리고 왔으면 하오니 배하께서 고려의 왕에게 칙서 한 장을 써주시옵소서 그러자 황제가 칙서를 내려주었다 그런데 충수강은 백응구를 곧바로 원나라로 보내지 않고 지체하였다 이 문제를 왜곡해서 심황 왕권은 황제 영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 배하 예전에 배하께서 소인의 주청을 받아들이시어 고려의 충수강에게 백응구를 찾아 원나라로 보내라는 칙서를 보내지 않았사옵니까 흠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헌데 그때 백응구는 왔었더냐 아니옵니다 배하 어찌하여 당시에 고려의 왕이 황제 배하의 칙서를 찢어버렸사옵니다 뭐? 무어라? 짐의 칙서를 고려 왕이 찢어버렸다는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배하 당장에 고려 왕을 짐에게 불러오도록 하라 충수강이 영문도 모르고 황제에게 갔겠지요 황제 폐하 신 폐하께 문우 여쭙니다 뭐라 문우를 여쭙겠다 하였느냐 여봐라 저자에게서 고려 왕이 옥세를 빼앗고 한림 대제에게 보내서 짐의 문서를 찢은 불충한 사건에 대하여 신문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충수강은 졸지에 왕위를 박탈당한 셈이 됐으니 이제 실질적으로는 고려의 국왕이 없는 공위 상태가 된 셈이죠 이렇게 되자 고려의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왕고일파의 공작이 더욱더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원도에 충수화를 억류시켜놓고 이제 심황호를 정점으로 하는 세력을 우리가 보통 심황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황파가 고려의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른바 심황옥립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심황옥립운동이 지금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황파들이 고려로 파견이 되어서 고려에 의해 있는 여러 정치 세력들을 움직여가지고 심황을 왕위에 옹위립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근 2년 가까이 이렇게 전개된단 말이죠 심황 왕고는 측근 세력을 부단히 고려로 보냈습니다 심황후군에서 원나라 조정에 글을 올려 자신을 고려 왕으로 천거하게 합니다 또한 일부 신뢰들은 옥세를 빼앗긴 채 억류되어 있는 충수광을 복위시켜야 한다는 탄원서를 중서성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충수광에 의해서 귀양살이를 한 바 있는 권한공, 채웅철 등은 사람을 시켜서 심황을 고려 왕으로 봉해달라는 글을 짓게 해 관리들의 서명을 받은 다음 중서성에 올리도록 하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간신배들이 구강 측근에 있으면서 온 나라에 해독을 끼치고 있으니 호소할 곳 없는 백성들이 그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사옵니다 평소에 심황 왕고는 천성이 자애스럽고 착할 뿐 아니라 그 역시 충렬왕의 적손이여니 부디 고려의 구강으로 책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되는 글을 지어서 백관들의 서명을 받으러 다녔는데 자, 이미 황제께서 추상으로부터 옥세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제 누가 옥좌에 앉아야 합니까? 심형 왕고가 고려의 왕위를 물러받아야 합니다 자, 모두들 서명해서 중서성에 제출합시다 고려사 저료에는 왕고를 구강으로 천거하기 위해 서명을 받으러 다닐 때 두 차례나 마른 하늘에서 우레가 일어나고 우박이 내렸다고 적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다기보다는 왕위를 찬탈하기 위한 왕고의 행위가 도리에 맞지 않다고 여겨서 역사의 기록자들이 그런 표현을 끼워 넣었겠죠 어쨌거나 심형 왕고를 고려의 구강으로 책봉해달라는 글을 중서성과 한림원에 제출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권한공 등이 민부의랑 조식을 시켜서 그 글을 가지고 원나라로 가서 중서성에 올렸으나 받지 않았다 한림원에도 올렸으나 역시 받지 않았다 중서성과 한림원에서는 그 문서를 왜 접수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이익조 교수는 심왕 왕고를 고려 국왕으로 옹립하려는 운동은 결정적으로 한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고려왕과 심왕을 한 사람이 겸하게 된다고 하는 그 이전에 충선왕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다시 발생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고려의 관리들이 연명을 해서 심왕을 고려왕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요청을 원해하는데 정작 원에서는 고려에서 올라온 요청서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원나라의 중서성과 한림원에서 고려의 이 문서를 접수해 주지 않습니다 원에서 볼 때는 이것이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요구였던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심왕 옹립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충수광이 아닌 심왕에게 권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됐던 것이고 충선왕도 원나라에 있을 때 고려왕과 심왕의 지위를 모두 갖고 있었는데요 원나라 조정에서 한 사람이 두 개의 왕위를 가질 수 없다고 끈질기게 문제제기를 하는 바람에 고려의 왕위를 아들인 충수광에게 물려줬던 것이죠 따라서 현재 심왕위를 지니고 있는 왕고가 고려의 구강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원나라의 중서성과 한림원에서 그 문서를 아예 접수조차 해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선왕은 티베트로 유배시키고 충수광은 임금의 옥세를 박탈당한 채로 원나라에 억류시켜놓고 그렇다고 심왕 왕고를 고려의 왕으로 책봉해 주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니 고려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불행하고도 비극적인 상황이었겠죠 그렇다면 원나라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원나라에서는 충수광도 고려로 돌려보내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심왕을 고려왕으로 책봉해 주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한 까닭이 뭐겠는가 원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고려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심왕은 파가 옥입운동을 벌이게 됨으로 해서 고려 정치 세력들이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분열되어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원이 고려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중소성에 제출한 공문이 반려됐다고 해서 심왕 왕고를 고려의 국왕으로 옥립하려는 이른바 심왕파의 공작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심왕 전하를 우리 고려의 주상으로 옥립하려는 노력을 이렇게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포기했다가 황제가 주상에게 옥시제를 돌려주고 포기를 시켜줘 버리는 날에는 심왕 전하의 옥립운동을 했던 우리는 온전치 못할 것이에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어떤 계책이 있는지 주저 말고 말해보세요 우리 고려의 성을 설립하도록 황제에게 주청을 올립시다 우리나라에 성을 세워요? 그렇습니다 우리 고려를 원나라의 한 행성으로 편입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행성의 승상을 우리 심왕께서 맡게 하자는 말씀이지요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성을 만든다라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고려라는 국가로 유지해왔던 이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를 없애고 이것을 원의 열한 번째 행성으로 원의 한 지방으로 편입시키자는 이런 논의입니다 그 전에 충렬왕 때에도 요양행성에서 이런 문제를 한번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요양행성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에 설치되어 있던 정동행성이죠 이것을 합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고려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원의 한 행성으로 편입된다는 점은 같지만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68편 충선왕 토번으로 유배되다 이상다 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한글자막 by 박진희 BI 한글자막 by 한효정